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저도 새벽에 출근하려고 현관문 활짝 열었더니 후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폭염이 이달까지 계속된다면 건강하게 이겨봐야겠습니다. 신익수 여행전문기자와 여름 보양식 얘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슈퍼 폭염 계속 이어지는데 여름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요즘에 몸이 허해지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양식 투어를 갈 건데 제가 딱 쪼갰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기, 뜨끈뜨끈한 보양식 좋아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한 파는 뭐냐면 냉방파 있죠? 냉방파. 얼죽아. 이런 것처럼 얼어주고도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냉방파까지 코스별로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 우리 가이앤커링 계신데 어떤 파세요? 저는 그래도 더우니까 찬 거 먹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보양부터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양부터. 보양판은 무조건 우리 대한민국의 가운데 있는 충천부터 찍어야 되거든요. 충청도 하면 제일 유명한 게 금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금산. 인삼으로 유명한 동네. 여기가 원래 지금 화면에 딱 나오는데 보면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충남에서 가장 많은 산들. 옆쪽으로 대둔, 천태, 무슨 양각, 다양하게 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약초가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가장 유명하게 나는 게 인삼. 인삼. 이 일대 인삼을 아예 우리가 금삼이다 이렇게 불러요. 금삼. 진짜 금 같은 삶이다. 비담금자를 쓰긴 하지만 이 지역에서. 그래서 여기에 인삼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프레스룸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하나를 더 얹어드릴게요. 여기서 인삼만 들어서 나오는데 이게 오판이죠. 여기 옆쪽으로 재원면이라고 있어요. 재원면. 재원면 쪽으로 딱 가면 지금 화면에 있는 인삼, 삼계탕, 보양식 이런 것들 나오는데 저 인삼 말고요. 어떤 게 또 있냐면 어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죽. 어죽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비린 듯하면서도 시큼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보양이 되거든요. 이 어죽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저게 도리뱅뱅이라고 어죽과 곁들여 먹는 요리예요. 저 이제 프라이팬에 빙어들을 튀겨가지고 두 번 튀겨서 만드는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어죽이죠. 저거를 어디서 잡아오냐면 금강 상류 지역에서 쏘가리, 빠가사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민물들 잡아가지고 저게 다 푹 꼽니다. 그리고 인삼이 들어가죠. 금살의 명물, 인삼까지 투하를 해가지고 같이 딱 찐 다음에 저기다가 수제비, 수제비 국수. 수제비 넣어야죠.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죠. 이거까지 딱 넣어가지고 깻잎 버무려서 같이 드시게끔 하고요. 마지막 방점을 찍어주는 거 빠질 뻔했습니다. 인삼주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인삼주. 한잔하면서 보양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은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데 또 강원도에도 보양식 맛집 추천할 곳이 또 있으시다고요. 강원권은 약간 하이브리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선 지역 있죠. 정선 넘어갈 때는 여기에 향어랑 백숙이 합쳐집니다. 백숙. 향어는 산자락 보이시죠. 저거 넘어갈 때 저기에 가시면 향어. 향어가 원래는 약간 외래어종이죠. 베스와 같이 낚시할 때 많이 잡는 건데 쟤들을 한약채 있죠. 약초를 버무립니다. 20가지를 같이 버무려가지고 백숙과 함께 구워가지고. 이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양양까지 진경을 하시잖아요. 양양. 양양권역으로 넘어가면 지금 우리 국기자님 휴가 가 계신 곳. 고성 쪽으로 양양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문어랑 백숙이랑 같이 구웁니다. 문어하고 백숙을 구운다고요. 이게 말이죠. 이게 이 탕이 까맣게 물이 고이거든요. 이걸 하나 딱 떠먹으면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보양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걸 같이 드시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가신 김에 꼭 드셔야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곤드레나물밥 들어보셨죠. 곤드레나물과 곤드레나물이랑 그다음에 밥 넣고 간장 넣고 자박장이라고 같이 넣어가지고 버무려서 먹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콧등치기 국수가 또 있어요. 콧등치기 국수는 감정심의하고 메밀국수 섞는 건데 이게 이제 면발이 딱 콧등을 친다고. 콧등을 친다. 너무 탄력이 있으니까 콧등을 친다고 콧등치기 국수라는 건데 이거까지 같이 딱 드시고 나오면 완전히 냉온파 같이 보양이 딱 되는 코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 보양식 하면 사실 남도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남도도 빠질 수 없죠. 남도 쪽으로 늑항스 가신 분들을 위해서 또 보양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남도 쪽은 이거 있죠. 춘향이로 유명한 동네. 광활루원 쪽으로 가시면 남원인데 남원. 이 동네는 무조건 이거 여름에 드셔야 되는 거. 추어탕. 추어탕. 광활루 주변으로 한 20곳 정도의 추어탕 거리가 형성이 이미 딱 돼 있어요. 이미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셔서 골라 드시면 되는데 오 지금 미꾸라지를 뜨고 있죠. 지역별로 미꾸라지탕이 특색이 있습니다. 서울 쪽은요. 통탕이라고 해서 통째 넣어요. 다 갈아서 넣지 않나요? 그거는 남원 쪽. 남원 쪽. 우리 남원 쪽 가신 분들은 저렇게 갈탕으로 있죠. 갈아서 드시는 걸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남도 내려간 김에 여수 권역 있죠. 여수로 가시면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서대회하고. 이거는 경남 쪽에서는 납샘이라 부르는 것들. 그다음에 서대회하고. 그쪽으로 있죠. 장어 장어. 장어. 장어 빠질 수 없잖아요. 여름 모양에. 여수 쪽으로 가면 봉산 연 쪽으로 가시면 여기에 장어가 유명한데. 여수 장어는 또 특이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샤브샤브식 있죠. 샤브샤브식. 샤브샤브식으로 물에다가 투하를 해서 드시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넣기 전에 칼집을 팍 냅니다. 장어에. 장어에 칼집을 총총총총내가지고. 그거를 투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꽃처럼 팍 피어서. 장어가. 이거를 한 점을 딱 드셔야지 보양이 된다. 그래서 이 전라건역까지 보양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보양. 소개만 받아도 정말 벌써 배가 든든해지는 기분인데. 아직도 사실은 저는 냉방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름이니까 차가운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런 냉방파를 위해서 또 보양식을 추천해 주신다면. 냉방파 우리 또 가희 앵커님을 위해서 제가. 세 군데 한번 찍어드릴게요. 세 군데. 어떤 게 있냐면 막국수. 여름하면 또 막국수잖아요. 보고야 됩니다. 국수파. 막국수가 3대 막국수가 있어요. 춘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에 가면 천설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성 있죠. 고성. 우리 국기자님 휴가가 계시는. 계속 나온다. 그렇죠. 휴가가 계신 곳인데. 거기 가시면 어떤 게 있냐면. 백땡이라고 되게 유명한 데 있어요. 여기는 웨이팅 작살입니다. 그냥 웨이팅하러 아침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녁을 먹어야 될 정도. 기본 웨이팅이 한 100번이 차있다 보시면 돼요. 오픈런을 해야 되는 곳이고. 여기에 대안이 있습니다. 이거 신기자 어떻게 먹으란 말이야.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옆쪽으로 싹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약간 세컨 개념의 플랜 B 막국수집이 있어요. 이 일대는 어떻게 드시냐면. 막국수를 그냥 받아서 먹는 게 아니고. 막국수를 자기가 직접 양념을 합니다. 막국수에 내가 양념을 한다. 그렇죠. 동치미국수 가져오면 국수 물냉파로 딱 드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 나는 약간 비빔이 좋아 이러면. 들기름 있죠. 들기름 총총 부어서 같이 딱 드시고요. 그 다음 곁들임으로 드시는 게 수육 있죠. 수육. 편육과 수육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야들야들하게. 비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드셔야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까지같이 딱 드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막국수 말고 초계가 있습니다. 초계. 초계도 빠질 수 없잖아요. 초계를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하남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남. 경기도 하남시. 여기에 가시면 초계. 닭에다가. 지금 화면에 딱 나오죠. 저거. 너무 좋은데요. 저렇게 시원하게 냉채 같은 데다가 저 닭들을 올려주는데. 저게 사실은 함경도하고 평안도 쪽에 초계라 그래가지고. 초는 식초고요. 그 다음 개자가 닭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겨자의 개자예요. 저는 닭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평안도 사투리거든요. 겨자다 이래서 굉장히 시큼 달콤하게 나오는 초시원함이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더 소개를 하면 면 중에 이거 있습니다. 망향비빔국수. 망향비빔국수. 고향을 그린다 이래가지고 연천지역에 되게 유명한데 이 일대의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군부대의 군인들이 탄령은 안 하고 절대 힘들어도 무조건 군부대도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스갯소리요.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망향국수 먹으러. 망향국수 먹으러. 이걸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68년도 생겼는데 청산면 쪽이에요. 그래서 군부대 앞쪽에 있는 이 지역의 본점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체인점들이 퍼져나고 있는데 본점이 꽤 다릅니다. 달라서 여기서 영화 강철비 기억나시죠? 곽도원 씨하고 정우성 씨가 국수 막 먹어요. 이 국수를 드셨던 곳.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서 국수까지 다 먹고 나면 냉방파. 보양이 든든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여행 그리고 보양식 소식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정치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두 갈래로 나뉘어서 열렸고 또 때아닌 친일 논란 또 대통령 퇴진 구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옛날에 46년하고 7년에는 자해가구 위기 따로 했거든요. 그런데 48년 우리 건국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광복회나 야당이 저는 전적으로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참석했는데 작년 이후에 정부가 한 번도 건국절을 48년 추진한 적이 없어요. 그 전문가 가짜 뉴스입니다. 한 번도 건국절을 48년 추진한 적이 없고 어제 대통령 연설을 보면 아직까지 건국은 과정에 있던 미완이다. 완전하게 자유민주 통일이 돼야 건국이 완성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김영석 독립관장도 건국절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이분도 1919년부터 48년까지 과정이다 이랬거든요. 아무런 명분도 없이 이렇게 반쪽으로 하는 거 이건 전적으로 저는 야당과 광복회 이송찬 회장의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지호 부대변인님 어제 윤 대통령이 사실 경축식에서 사이비 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가짜 뉴스 이렇게 거론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도 경축식에 참석했는데 대통령이 뭔가 좀 피해 망상에 걸려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혹평을 하셨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못 덮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님도 일제강점기 비판이 없는 괴이한 대통령 경축사다 이렇게 굉장히 혹평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광복절 정말 반쪽짜리로 치러진 것은 여권 대통령실의 잘못이 크다. 잘못된 인사가 빚어진 광복절 참사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에게 총탄을 맞고 숨지었던 유경수 여사의 서거 50주기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유경수 여사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거기서 박지만 회장과 얘기도 나눴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보수 대결집 행보다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부부 동반으로 만나서 원전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경수 여사 참배하고 박지만 회장도 만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도 아마 연결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수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세 분이 지금 살아계신 대통령들입니다. 세 분이 똘똘 뭉치면 보수가 대결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김용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그제 열렸는데 그런데 정작 청문회보다는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로 표현한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정작이 죽은 건익이 국장의 죽음의 지상을 따진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여기 계속 책임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회장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회장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회장님. 잠깐 조용히 하세요. 본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덮으시고 내 화제가 종료가 아니고 잠깐 조용히 하세요. 그런 발언이 상식적이지 않고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동감하실 분들은 국민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피방 조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현희 의원이 제명당해야 한다면 송석준 의원도 함께 제명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제명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먼저 전현희 의원 제명안을 냈고 그리고 맞불로 민주당에서 송석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서정 변호사님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지금 우리 앵커님이 전현희를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엉뚱하게 이현주 이야기를 계속하면요. 이게 주제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주제가 뭡니까?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권익이 국채에 왜 나옵니까? 제가 보기 자기가 지금 경선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름 좀 알리려고 저는 강한 판을 하면 개딜들한데 이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 왜 주제와 안 맞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느냐. 이 문제 하나고요. 하나 먼저 노종면 대변인은 송석준 의원도 제명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도 송석준 의원이 만약에 이재명, 김혜경의사가 살인자다. 권익이 국장을 죽인 사람은 이재명이다. 김혜경이 하면 저는 제명 찬성합니다. 그거 제명해야 돼요. 그런데 송석준 의원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권익 전 위원장이고 전현희 의원이 권익이 전 위원장이죠.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청문회나 국회의원들도 갚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당신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똑같은 경우입니까? 이거하고 윤석열, 김건혜 의사가 살인자라는 거하고 똑같습니까? 저렇게 같이 제명하자는 거는 말도 안 되는 물태극이죠. 이런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오늘 유튜브에 나와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이 모습도 보고 오시죠. 저는 단 한 번도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이른바 범생이 모범생으로 살아와서 한 번도 제 입으로 욕설이나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얼마나 안타깝고 애달본 일인지 그런 걸 좀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왔고 그래서 이런 극원까지 하기까지 얼마나 자신이 좀 힘들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달라 이렇게 전현희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지호 부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현희 의원이 전 국민권익위원장이었고 고인인 김 국장님과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였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친분이 있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영상이 있는 디올백 수수 영상이 있는 그러한 사건까지 권익위에서 종결 처리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좀 짐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말 송석준 의원이 공방을 하는 사이에 전현희 의원장한테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방 중에 오간 얘기라고 보고요. 물론 전현희 의원장이 뭔가 소통관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목으로 그런 단어를 썼다면 문제겠지만 저는 상임위장에서 상대 의원과 공방 중에 벌어진 말이라 어느 정도 또 친분도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좀 빌려서 김지호 부대변인님께 계속 좀 여쭤보자면 이번 주 일요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좀 극원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한 센 발언을 가지고 그런 정치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겠지만 전현희 의원장과 돌아가신 고 김 국장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고려할 때 아마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이야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전현희 의원이 현재 최고위원 경선에서 6등을 하고 있고 이현주 의원이 5등이더라고요. 그래서 0.02%포인트 차가 나고 있는데 내일 보면 서울 경선이 있고 또 18일에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이게 또 함께 합산이 돼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막판 뒤집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발언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열성 개달로 표현하는 열성 지지층은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살인마다, 살인자다. 이런 강한 발언에 열광하고 있어요, 오히려. 강승 발언에. 그러면 특히 여론조사할 때도 30%가 반영되죠. 아무래도 최근에 언론에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 여론조사 도움될 거고요. 아마 서울 경선이나 실제 경선이 보니까 거의 반밖에 안 됐어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의원도 남아있고 14% 그렇죠? 그다음에 여론도 남아있고 서울도 남아있고 상당히 아마 이현주 의원하고 역전되지 않을까. 이걸 노력한 거죠. 한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내일 서울 경선이 있는데 사실 전현희 의원이 서울 중성동 갑이잖아요, 지역구가. 그런데 서울 경선에는 권리당원 21만 명 규모의 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전현희 의원이 이거를 감안을 해서 조금 더 세게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던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저는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다 보고 이현주 의원은 경기도 용인으로 옮겼잖아요. 용인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여러모로 원래 조금 유리해요. 유리하고.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은 원래 친문의 지지를 많이 받아요. 원래는 친문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권익위원장 했죠. 그런데 이번 발언을 계기로 개딸들도 다시 보자 전현희. 개딸들도 친 이재명 쪽에도 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전이 이제는 가능하다. 누적 득표율 2위인 정봉주 후보의 명파리 발언도 계속해서 파장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제 일부 강성 당원들은 정 후보 사퇴 요구 시위도 벌였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봉준 사퇴가 아닌 정봉준 사퇴가 아닌 정봉준 정봉준 출당! 당원들의 기통수치인 정봉준의 출당을 해! 출당을 해! 출당을 해! 출당을 해! 출당을 해! 명파리 논란이 벌어지자 당내 최대 규모 친명계 조직이죠. 더민주 혁신회의에서 정 후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인 발언을 했는데 정 후보가 말한 명팔이 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겠습니까? 김지효 부대변인님. 일단은 정봉준 후보가 우리 당의 당원 중심지의 상징이자 마스코트 격인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등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저희가 혐오의 단어라고 쓰는 명팔이, 무슨 무슨 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총구를 윤석열 정부가 아니고 당원들에게 돌렸기 때문에 매우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고개를 쳐들고 반박하는 모든 사람이 명팔이다 규정했기 때문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당원들, 당내 인사, 유튜버들, 패널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봉준 후보가 좀 마음을 다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고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총구를 내부로 돌리지 말고 밖으로 돌려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그 태도를 계속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이번 명팔이 발언을 놓고 이재명 후보 일극 체제에 좀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대의원과 일반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가 선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정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 선전보다는 좀 불리할 겁니다. 오히려 불리하다. 제가 알기로는 정봉주 의원이 고도로 계산해서 전략적으로 명팔이나 이거 한 게 아니고요. 좀 입이 가벼워요. 입이 가벼워서 그냥 기자들하고 만나 이야기하다가 실은 안 거예요. 이걸 수습하고 수습하고 하려 보니까 명팔이 발언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2등 수승을 하면 잘한다. 오히려 잘하면 3, 4등으로 밀릴 수도 있다. 오히려. 5등 안에 들 거예요. 5등 안에 들면 최고위원이 어쨌든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등으로 이거는 안 될 거고요. 오히려 이게 밀릴 가능성이 많은 마이너스 효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발언이. 그리고 이제 누굴 겨냥했냐 물었잖아요. 여기 있는 이분들을 겨냥한 거예요. 제가 이름도 놓잖아요. 거기에 보면 혁신의 강의위원. 그다음에 김지호. 이분도 반박했잖아요. 그때요. 이런 분들이 명팔이 한다고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짜 명팔이 하는 사람은 정봉주로 봐요. 왜냐하면 김지호 부실장이나 강의위원 이런 분들에게 진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편단심,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팔이라는 건 이재명을 진심으로 지지 않으면서 전략상으로 이름을 파는 거잖아요. 정봉주가 저는 그렇다 봐요. 옛날부터 이게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전략상으로 이재명 맞추기에 지지하는 것처럼 변함없는 애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게 명팔이죠. 실제 명팔이는 정봉주가 한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고 하셨고 실제 2007년에 부딪히는 일도 있었습니다만 김지호 부대변인님. 강북을의 공천을 처음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을 그러면 친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반명이라고 봐야 됩니까? 정봉주 후보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제가 지난 2년간 가까이서 지켜봤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가 정봉주 후보를 당의 아주 중진 국회의원이 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했고 정봉주 후보가 29명의 교육연수 부원장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는 어쨌든 나쁜 사이가 아니고 지금도 소통이 되는 관계인데 사실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떤 혹독한 선거전을 치르다 보니까 어떤 불만을 제기한 것이 지금 이게 사건이 커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어쨌든 총구를 내부로 돌렸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은 당원들이나 그런 대의원들이 정봉주 후보의 순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전략 투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연예 전문가 홍종선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 현재 가장 떠들썩한 이슈인 셔틀콕의 여제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요. 그 전에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7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억누르면서. 악착같이 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실렸으면 좋겠는 바람에 이렇게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걸 참고 억누르고 바쁘게 살았다. 이런 발언에 대한 추측들이 굉장히 난무를 했는데 이런 와중에 안 선수가 그간 막내라는 이유로 청소, 빨래, 온갖 잔무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많은 걸 참고 억눌렀다. 또 굉장히 힘들고 바쁘게 살았다. 저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나올 때는 부산관리에 대해서 소홀했다. 국제 대회 참여에 대해서 좀 강요가 있었다. 혹은 나는 좀 내가 신고 싶은 운동화 신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 아니면 개인 후원 이런 거 받고 싶었는데 제약돼 있었다. 이런 건 줄만 알았는데 심지어 이런 일상, 심지어 선수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에서까지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억누르고 참았는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일과 후에 휴식을 하고 싶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요구인데 본인이 할 일을 다 하고도 선배들의 끊어진, 물론 일부 선배입니다. 라켓줄을 교체한다든가 방 청소를 한다든가 심지어 빨래까지 했다. 그러느라고 너무 바빴다. 그런데 선수는 지난 1월에 협회에 이런 얘기를 호소를 했지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부모님이 나서서 지난 2월에 7가지 요구사항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7가지 요구사항에 이런 일과 후에 휴식하고 싶다. 너무 많이 바쁘고 힘들다. 이 부분을 호소했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안세영 씨의 속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의 기저 이런 거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실 안세영 선수의 소식을 보면서 가장 좀 가슴이 아팠던 건 안세영 선수가 2002년생 이제 22살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에 처음 발탁이 돼서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7년 동안 계속해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선배들 라켓줄을 갈았다는 건데 관습이라고 하기에는 좀 악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2017년에 국가대표 발탁이 됐고 2002년 2월생이에요. 그래서 이때 나이가 한 만 15세였습니다. 만 15세면 본인이 당연히 부모님하고 있으면 어떠한 집안일도 아들이든 딸이든 시키지도 않겠지만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훈련에 집중하려고 집에서 다니지 않고 지금 함께 모여서 숙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겨우 15살짜리가 남의 빨래하고 내 것도 모자라서 남의 거 라켓줄 갈고 청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정말 울분에 찰 일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본인도 말하고 본인도 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협회가 이거는 오래된 관습이라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데 이건 관습이 아니라 악습이고요. 그리고 누리꾼들에서 지금 공분하는 겁니다. 누리꾼들께서도 지금 아니 지금 21세기다. 군대에서도 저런 일을 시키지 않는다. 청소하고 빨래하려고 국가대표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그런데 점진적으로가 있을까요? 악습은 당장 고치지 않으면 오늘 고치지 않으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회가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또한 지도자 말에 따라야 된다는 복종 규정. 이것이 이미 2022년도에 폐지가 됐는데 아직도 모르고 배드민턴 협회의 운영 지침에 들어있다는 것도 저는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는데 이 선수관리 지침이 사실은 1988년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1918년도에 쇼트트랙에서 조재범 코치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또 2020년에는 우리 최숙현 트라이 에슬론 선수가 이런 폭행들, 지도자와 선배들의 폭행과 폭언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복종 규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관습이라 어쩔 수 없다, 따라라. 이거는 선배들만, 그렇게 한 일부 선배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묵인하고 간과한 이 지도자들의 잘못이거든요. 이 관습이 따라라라는 지도자 규정을 따라야 된다. 이것조차도 저는 시대에도 맞지 않지만 이미 바뀌어버린, 대한체육회가 이미 바꾼 이런 운영 지침도 모르고, 바뀐 질도 모르고 따르지도 않는 저는 배드민턴 협회에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세용 선수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게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협회 측에서는 조금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슨 세계 13위에 인도 선수 97억 벌었다, 우리 선수 9억 벌었다, 이런 거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협회하고도 아니고 그냥 배드민턴 협회만 봐도요. 작고하신 전임 배드민턴 협회장, 박기현 회장이 이런 규정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기업 후원 받는 게 사실은 선수들의 명성에 힘입어서 받아오는 거다. 그런데 이걸 협회가 독식하는 것, 또 바깥에서 개인 후원을 제한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벌충, 보상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연례 포상금 제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마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연봉도 고절이라고 5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해마다 3년까지는 7%로 연봉, 인상이 제한돼 있어요. 또 고절이라고 계약금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계 1위의 선수인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셔틀콕 여재라고 하셨는데 그런 여재 선수가 이렇게 적은 금액을 경제적 보상을 못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안세영 선수가 주장한 게 뭡니까? 저 여러 가지 세계적 브랜드, 기업, 광고 다 출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냥 배드민턴 이거 운동만으로도 경제적 보상이 가능한데 그걸 받고 싶다는 얘기 아니었겠습니까? 말하자면 다른 나라들처럼 운동복만 좀 입히고 아니면 라켓까지는 하는데 신발은 자유를 준다든가 아니면 옷은 협회가 제한받아 오는데 후원받아 오는데 라켓과 신발은 만약에 선수가 게다가 세계 1위의 선수가 후원을 받아오면 여기서 이미 수십억 원 이상의 개인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다 막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뿐 아니라 있던 연례 포상금 제도도 없어지고 이런 불만들에다가 말씀드린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다 겹쳐지니까 저는 안세영 선수가 어디 마음을 쉴 곳 도망갈 곳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미디언 이수지 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모두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코미디언 이수지 씨도 분양사기로 4억의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이 수지 씨가 부모님하고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 4억 원였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김고은 씨 닮았다. 내가 살만 빼면 김고은 씨 닮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셀프 디스하듯이 김고은이 버린 발톱을 이수지가 주워먹는다는 말까지도 나는 좋아한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사랑을 받고 해서 이제 좀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받고 이르면 내가 번던데다 합해서 어디 경기도 외곽 지역에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과 살 그런 집을 받으려고 살려고 한 건데 거기에 당연히 지금 이전에 살고 있던 전세금 사업 다 들어갔겠죠. 그런데 사실은 분양 권한이 전혀 없는 건설사도 아니고 분양사도 아니고 건설 대행사 시행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사기 분양을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본인은 살던 집 전세금도 다 날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아예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살이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큰 꿈을 꾸다가 내가 월세를 살면서 전세 얻어야지 할 때 마음이라 내가 이제 전세 살다가 내 집 마련해야지.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야지 했는데 다시 월세로 돌아가는 건 인생의 이 시계가 수레바퀴가 정말 한참 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4억 원도 큰 돈. 마음의 상처도 지금 너무 큽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좀 웃음을 많이 주는 이수지 씨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은지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연예계에서도 이런 전세 사기 고백 이수지 씨가 처음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세창 씨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세창 씨가 동료 탤런트와 결혼했다가 17년 전에 이혼을 했죠. 그때 이제 양육건도 부인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17년 전에 이혼 당하고 자식도 뺏겨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화낼 게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집을 살다가 이제 전세를 재계약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재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집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건 이제 또 이세창 씨가 이런 일이 있었고 전세 사기 당한 거고 덱스라는 본명이 이제 다른 준영 씨인데 그 덱스라는 이 가수도 또 빵 전세라고 하죠. 뭐냐면 내가 집을 살다가 재계약을 하려고 했던 집주인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이 아니다. 나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러면 실제 또 그러면 명의를 빌려줬다는 원래의 돈을 내고 이 집을 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준영 씨 당신한테 전세금 받은 적 없잖아요. 어떤 돈도 받은 적 없잖아요. 말하자면 명의상의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르니까 나의 돈 준 쪽과 돈을 받을 쪽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또 덱스도 이런 전세 사기 이걸 또 빵 전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도를 뜨겁게 했던 이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나다. 이런 얘기도 또 했고요. 그 외에도 또 박세미 씨도 또 배우 박세미 씨도 본인은 깡턴 전세다. 말하자면 내 전세값보다 실제 집의 가치가 더 낮아서 아예 또 이것도 또 전세금을 받기 어려웠는데 다행히 나는 보증보험을 들었다. 그래서 법정 싸움이 남았다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보증보험 드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 김광규 씨는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전세를 얻었는데 또 그것도 집주인이 아닌 전세고 이런 식으로 이분은 심지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또 고충을 겪었고 그래서 이거는 연예인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꼭 등기부 등본 뭐든 떼볼 수 있는 거 다 떼봐야 하고 실제 주인인지 그리고 보증보험 꼭 들어야 하고 그래야 피해를 막거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좀 많은 연예인들이 전세 사기 문제로 몸살을 앓았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책 지원책 마련이 좀 시급히 급선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정선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형사법 전문가 검찰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지난 14일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난 흉기 사건 먼저 좀 알아보겠는데 신림역 근처에서 벌건 대낮에 30대 여성이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여성이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또다시 신림역 인근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중국 국정의 여성이요. 자신과 함께 일한 적도 있는 이 피해자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이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서로 이 지갑을 잃어버린 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었다고 하고요. 하루 뒤인 14일 오후 2시 10분 정말 대낮에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요. 그리고 50분이 지난 오후 3시에 피해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 15일 경찰은 이 가해자 A씨에 대해서 체포를 했고요.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망한 20대 여성 그리고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서로 지인이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사례로 이어지게 된 겁니까? 함께 일한 적이 있는 지인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해자를 알고 있는 지인에게 들어보니까 하루 전 13일에 이 두 사람이 가해자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가지고 조금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는 피해자가 내가 잃어버린 이 지갑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다툼을 벌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해자는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서 흉기로 찌르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에게 이 가해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평생 번 돈 1070만 원이 그 지갑에 있었다. 그리고 카드까지 있었는데 이걸 피해자가 가져간 것 같다.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살인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당 장소에 가게 된 게 출근 목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을 만나러 갔다라는 점에 경찰은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서 소지해 갔다는 점. 또 세 번째는 범행 4시간 전에 자신의 지인에게 나 지갑 되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갔다라는 점에서 경찰에서는 이건 계획적인 살인범행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범행이 일어났던 신림역은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인데 대낮에 흉기 난동 사건이 1년 전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생겼어요. 주민들은 물론이고 상인들 너무 무서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무서워하고 계시고요. 상인분들 특히 매출 하락을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말씀 주신 대로 1년 전입니다.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조선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 남성, 20대 남성이 무고하게 사망했고요. 그리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도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신림역 인근 아무 사람도 없어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1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인들은 정말 가게 바깥에 있는 화장실 가기도 난 너무 두렵다라고 모소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특히 골목 하나 안에만 들어간 상인권에는 정말 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이거를 얘기하기도 너무 곤란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또다시 매출이 하락할까 봐 이 상권이 또다시 죽을까 봐 상인들은 두려워도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배우자의 부정 행위라든지 불륜을 내가 입증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종지부를 찍을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상간남 내지는 상간녀와 함께 어떤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것만 입증을 한다면 설사 그 업소 안에서 어떤 성관계까지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건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해당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서울 북부지법에서 나온 판례인데요. 연극배우인 B 씨가 자신과 같은 연극을 하고 있는 내연, 내연관계에 있는 C 씨와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또 숙박업소에 간 부분까지 원고인 배우자가 밝혀냈는데 이 상간의 대상으로 밝혀진 C 씨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당신의 배우자랑 같이 사귄 적이 없다. 그냥 술에 만취해서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뿐이지 어떤 성관계나 그런 건 아니다. 그냥 영국의 선후배사이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한 부정의가 될 수 있고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충분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갑자기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그냥 불륜이 되는 겁니까? 이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숙박업소도 함께 들어갔다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두 사람 사이의 메시지에서 서로를 굉장히 다정하게 연인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든지 우리 사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귀는 사이라고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떠한 내연관계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불가피한 일로 숙박업소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너무 만취를 했다든가 어떤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갈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이 두 사람 사이의 주고받은 메시지랄지 어떤 전화통화 녹음을 통해서 둘 사이가 단순한 지인이나 동료를 넘어서서 어떤 내연관계로 추단케 하는 이런 증거까지 합쳐진다면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충분히 위자료 청구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원이 사실 불륜의 범위라는 거를 좀 더 넓게 해석을 한 건데 그동안 불륜이 증명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숙박업소를 들어가는 거야 남편의 뒤를 밟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죠. 그렇지만 숙박업소 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동안은 간통죄라도 있으니까 바로 112에 신고를 해서 지금 간통죄 현장이다. 빨리 와서 급습해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간통죄까지 폐지돼서 사실은 내 남편 혹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라고 했을 때 증거 잡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죠. 그런데 이 판례를 근거로 해서 숙박업소에 여러 차례 동일한 인물들이 들어가는 것 플러스 어떤 메시지나 녹음파일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인정된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숙박업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 이 얘기가 사실 참 믿기지는 않는데 불륜이 더 넓게 인정이 된다면 법원에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더라도 안 통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통죄 폐지됐다. 이거 대놓고 바람피우라는 거 아니냐라고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이 가정법원에서도요.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좀 넓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원고는 3천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500만 원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근거로 앞으로 손해배상 액수 자체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님과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79주년 광복절을 맞은 어제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기부천사로 불리는 가수 션 씨가 올해도 어김없이 8.15 광복절 기부 마라톤 완주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션 씨는 새벽 5시를 시작으로 7시간 51분 59초 만에 81.5km를 완주했는데요. 배우 임시완, 윤세아, 진선규,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조원희 씨 등 45명의 페이서들도 번갈아가며 션 씨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벌써 5년째 독립유공자의 헌신을 기리고 그 후손을 돕는 취지에서 8.15런 기부 달리기를 기획하고 있는 션 씨. 마라톤 풀코스의 2배에 달하는 81.5km를 완주해 기업 후원금과 마라톤 참가비를 더한 기부금을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된 후원금만 13억여 원에 이제까지 총 39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기도 했다는데요. 팬들은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독립투사들이 간절히 염원하던 광복 소식을 듣게 됐을 때 그 표정은 어땠을까요? AI 기술로 독립운동가들을 웃게 만든 영상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 멈춰있는 사진 속 독립유공자에게 AI로 광복을 전해드렸더니 이런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부터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김마리아 선생, 홍범도 장군, 용봉길 의사, 김원봉 선생이 팔짝 웃으며 만세를 하는 모습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무거운 표정이 AI 기술이 적용돼 밝은 미소로 바뀌자 많은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영상 제작자는 그날에 멈춰있는 독립운동가 분들께 AI로 광복을 전해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여 제작하게 됐다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